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예정되어 있던 일본 방문을 갑자기 취소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에게 안 좋은 소식만 기사로 낸다 등의 반응과 기시다. 수상이 패싱당했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 등이 섞여 있습니다. 야후 뉴스 내용과 댓글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큰 주목을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예정되어 있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일본 tbs와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이 보도했다. tbs는 18일 무한마드 왕세자가 이번 주말부터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고 익명의 외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에 앞서 nhk는 무한마드 왕세자가 19일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21일까지 일본에 머무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일본에게 있어 최대의 원유 공급국이기 때문에 무한마드 왕세자의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로이터 통신도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과 사우디 정부 및 재개인사의 비즈니스 포럼이 또한 취소됐다고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발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20일 예정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일본의 리셉션 행사도 중단됐다고 한다. 한국 방문 후 현재 태국을 방문 중인 무한마드 왕세자가 왜 일본 방문을 취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야후대 글 반응 이 기사에서 조기원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우디의 왕세자는 한국에서는 크게 신경쓰며 활동했는데 이에 비해 일본은 취소했다라는 거겠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을 내려다보고 싶다는 한국 사회의 의식이다. 그건 중앙일보든 한겨레든 통일교든 변함이 없다. 과연 일본은 이런 국가와 괜찮은 관계를 구축해야 할까? 오히려 어떻게 한국과 관계를 끊어 나갈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은 아닐까? 동감입니다. 일본에게 좋지 않은 유감스러운 정보에 대해서는 정치든 스포츠든 반드시 기사로 하는군요.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그런 주제에 한국에게 있어 사정이 나쁜 정보는 자국민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향보도의 극치네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만 일본은 왜 한국을 깔보고 싫어하는 거지. 전쟁 후 통일교가 정치가와 관계하기도 하고 왕실과도 사진을 찍거나 이벤트에 와주거나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정치가나 왕실은 한국과 견원지간 사이는 아닌 것 같다만 한일터널에도 정치가라든가 지자체가 얽혀있고 말야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것도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 기사로부터 그 결론을 내는 건 너무 비약적이네요. 원문 사이트에서 조기원 기자의 다른 기사도 읽었는데 극히 평범한 보도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기원 기자는 일본 특파원 시절에도 제대로 된 질 좋은 기사를 쓰지 않았었다고 그 전임자인 기륜영 씨가 신혜교 한일전이라는 좋은 연재기사를 썼을 정도로 일본을 제대로 연구한 것과 비교하면 질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망상으로 다른 나라에게 시비를 걸다니 부끄럽구만. 애초에 방문 취소한 것은 사우디의 왕세자이지 한국의 생각은 관계없잖아. 여기서의 초점은 이유 없이 방문 중지한 사우디잖아.